롯데마트가 완구 매장 토에저러스에서 기존 11회 세트로만 예약 판매를 했던 워너원 피규어를 오는 31일까지 개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너원은 프로듀스 워너원 시즌2를 통해서 탄생한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전별로 멤버당 100개만 한정 판매하고요. 개당 가격은 2만 9천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독일 커피 전문점 밀리테코리아가 강남 유쿠아 백화점 밀리테지경점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밀리테 매장에서 커피 머신 전시, 리퍼 제품 판매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을 보입니다. 이번 전시 리퍼 제품 판매점은 홈쇼핑 단순 반품과 또 매장 전시용으로 사용됐던 제품인데요. 새 상품과 다름이 없는 이 커피 머신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소식인데요. LG유플러스 멤버십 포인트를 신라 아이파크 인터넷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에 따라서 LG유플러스 멤버십 포인트를 신라 아이파크 인터넷 면세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쇼핑 적립금으로 전환을 하면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의 생활경제였습니다.